솔라루프는 햇빛을 이용해 차량의 12V 보조 배터리와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하여 주행 가능 거리를 증가시켜주고 배터리 방전을 방지해줍니다. 솔라루프는 차량의 시동 상태와 무관하게 작동하는데요. 태양 전지가 햇빛에 노출되면 자동으로 작동하며 솔라루프 작동 중 차량의 시동을 꺼도 작동을 잠시 멈추었다가 약 5분 후에 다시 작동을 시작합니다. 솔라루프가 만들어내는 전기의 양은 온도가 낮고 햇빛이 강할수록 더 많은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차량이 정지한 상태보다 바람에 의해 냉각될 수 있는 주행 상태에서 더 많은 전기를 만들 수 있죠. 솔라루프의 작동 여부와 누적 충전량은 임포테인먼트 시스템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솔라루프의 작동 여부와 누적 충전량은 임포테인먼트 시스템 메뉴에서 Control You are a your host.